배우 오승현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살 연아 남자친구와 오는 3월 결혼합니다. 지난 11일 오승현의 소속사는 오승현이 예비 신랑과 3년여의 연애 끝에 오는 3월 경기도의 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는데요. 오승현은 소속사를 통해 남자친구의 자상하고 듬직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며 성실하고 예쁘게 잘 살겠다, 지켜봐달라고 결혼을 앞둔 소감을 전했습니다. 한편 오승현은 결혼 이후에도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